아휴 신나 아휴 신나 아휴 신나 아휴 신나 아휴 큰일 났다 물 먹으랬는데 아이고 으으 강희야 강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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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bbe 횐의 Car 바삭한 호흡 땅땅 빈지않고 소리빈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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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안 보다는 집을 가면 오! 이쪽이야 녹았어? 물에 가고 싶은데 저 물에 들어가고 싶지 물소리가 나는데 물소리가 나지는데 웅! 웅! 아이 신나아 아유 신나 아유 신나 아유 신나 아유 신나 아이고 낫다 물 먹으려 했는데 아이고 ента 뒤로 찾고 많아 어강이야 강이야 물만 마시라고 오? 아니 그건 아니야 강이 수영장이야? 풀을 왜 먹어? 잘생긴 강이 어디갔어? 잘생긴 강이 어디갔어? 잘생긴 강이는 어디가고 이렇게 강이야 이틀 전에 목욕했는데 좋겠다 응 강이 발자국 강이야 강이 발자국 사랑해서 잘생긴 강이야 받아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